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정의 TMI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장의 실전 매매는 팩트를 설명 듣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릅니다 하지 마세요 실전에서는 이것 때문에 저것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연골고리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쭉 한번 가보시죠 오늘 준비한 게 뉴스 연골고리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저것으로 보자 요새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윗선 향하는 김성태 의원 딸 특별채용 KT 사장 소환 그 다음에 투표 선거제 개장안 이렇게 하면서 18세 투표 관련된 연골고리 저는 이거를 뉴스를 보면서 내년도 청소년이 다가오면서 실질적으로 KT 5G 그 다음에 이런 걸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KT 10년 연봉입니다 여러분들 1봉보다 연봉을 한번 들여다보는 훈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끔찍합니다 그냥 여기 연봉을 보시면 그런데 KT의 옛날에 비교도 안 됐던 LG 6플러스의 연봉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4천 원짜리가 18,000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지금 14,000원 때 우리가 파이 악재 때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 잡아라 중국, 미국 여러 가지 노이즈 겁내지 말고 14,000원 때 사라 5G 연골고리다 5G가 시장의 정책 연골을 주도합니다 이렇게 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요새 KT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지금 KT를 책임지시는 KT 황창규 회장님이 나이가 메시지? 지금 보시면 여기 나이가 67세입니다 그리고 언제 KT 대표 회장을 하셨지?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임기가 언제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떠한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국이 이번 양해에서 전인대에서 가장 큰 화두가 5G, 스마트 시티 5G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옆에 종목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솔루션, 우리로, RFHIC, KMW 다 우상량입니다 벌써 5G 연골고리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못 간 게 대장주 역할인 무거운 KT하고 그 다음에 LG 6플러스가 17,000에서 14,000에서 하락하는 이런 파동이 오히려 이제는 중심이 개별 종목에서 대형주를 이동하는지 그리고 KT 노이즈가 저는 아 여기서도 구조조정이라든지 KT의 그 다음에 또 5 정책에서 황창규 팔로우더맨 회장님의 신변에 뭔가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음 연골고리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KT 매수, 급락대 LG유플러스 매수, 5G 정책 연골고리는 내년 총선까지 한 번을 내쓰고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진핑 연골고리,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연관되는 연골고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서 이미 거기에 연골고리의 화장품, 면세점 이런 관련된 주도 이미 여러분들 이 이승적인 TMI 시간을 보면 호텔실라 같은 거는 7만 원대 매수해서 9만 원대 반 팔고 지금 나머지는 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회가 끝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여기 딱 보시면 3월 21일과 26일 날 유럽부터 갑니다 시진핑, 이탈리아, 모라코, 프랑스 공식 방문 그래서 제가 4월에서 6월, 6월 잡는 거는 일본의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 이 전에 푸틴 이벤트와 시진핑 국가주석 이벤트가 뭔가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생각의 고리를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렸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연초되면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되면 우리나라 면세점 실적 악화되고 급락합니다 천만의 말씀 실적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거를 또 책 그림을 보이면서 지금 보시면 ABC 우양의 쌍바추구 이게 지금 상승파동 진행 중이죠 우선주도 따라가는 중입니다 여기에 연골고리에 먼저 간 거 반파라서 아직 못 간 우선주로 바깥 타는 전략도 상대속도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골된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약에 방문했을 때는 어디 호텔에 묻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자꾸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 그림 3월 15일 날 한중항공회담이 있었습니다 주 70회선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직항로로 중국의 소도시까지도 직항로가 많이 생기는지도 체크하고요 저가 항공사 중에서 연골고리 그러면 사람들의 왕래나 또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맨세점 화장품 저가 항공 심지어는 여행주 이런 것들도 연골고리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삼바 분식회계 때 35년 분개할 때 겁내지 마시고 떨어지는 칼날 분할해서 잡으라고 그랬죠 오늘은 좀 제법 급등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삼바 문제는 분식회계 타켓에서 프레임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뭐로 바뀌었냐 대주주 자격 대주주 연골고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는 여기에서 상속과 연결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지분 보유주 그 다음에 또 시진핑 모먼텀과 연결돼서 또 삼성 바이오로디스 떨어지는 칼날 잡는 그 연골고리에는 호텔실라나 이부진 씨 지분 홍 씨 집안의 연골고리에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아 이제는 삼바는 분식회계 타켓이 아니라 대주주 자격 요건 이재용 부회장 연골고리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거에 또 그러면 삼성 쪽에서 싱크탱크들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전략을 짤까 상속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주가들이 연골고리에 에너지가 지금보다 급등할 가능성이 많은지 이러한 확률 가능성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파생시장 갖고 또 한번 시장의 스토리를 한번 가상 스토리입니다 예상을 해보죠 우리는 파생시장을 알아야 전체 시장의 맥을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삼성자 SK이닉스 삼성자 4만 5천원 7천원에서 100% 팔고 매매하지만 SK이닉스는 제가 7만 7천원대 6만 5천원까지 공격할 겁니다 4만 5천원까지 예고해드린 것도 다 파생시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ETF 시장이 너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번 만기일 때 롤오버를 많이 했어요 또 어떻게 롤오버를 많이 했으니까 좋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 10월 1월 달 쌍바닥 때 255단에서 291단 3월물은 290이었고요 이게 6월물 쌍봉 찍고 지금 A파동이 275에서 여러분들 1차 하방은 끝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B파동 구간이라고 했어요 B파동 다음에 여기서 직전 고점까지 가느냐 여기서 C파동으로 가느냐는 이 삼성전자 실적과 SK하이리스 실적에 의해서 결론이 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일이 마디입니다 그동안 상승의 에너지 지금 중국 증시 급등한 거 그 다음에 상해 증시 급등한 거 그런데 2월 중순부터 우리는 디커프링으로 가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다고 생각합니까? 반도체 중심의 SK하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다 실적 쇼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배분되어 있어요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그런데 저는 SK하이리스가 가장 걱정입니다 오니 디렘 반도체 그러면 여기서 실적 쇼크가 상상 이상으로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C파동 공격이 나오는데 실제 4월 7, 8일 정도 되면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이 발표될 거고요 대충 스케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4월 25일에서 28일 되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옵니다 여기가 영업이익이 5조, 6조 됐던 게 1, 2조 나오면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미리 해보는 겁니다 반토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외국인들이 롱샷을 어떻게 전략을 짤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보시면 7만 8천 원에서 6만 6, 7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투신과 보험은 주장창 매도입니다 연기금도 매도예요 요새 연기금은 그냥 우정국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막아내는 게 가끔가다 외국인들 매수하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빨간색 들어올 때 좀 받쳐주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 매수 사이즈가 금액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 연준이 무슨 얘기 나오든 거기에서 SK하이닉스가 6만 7천 원 지지 실패하면 그다음 2단 공격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천억대로 이틀간 매도합니다 금융투자가 막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맥점은 4만 2천 원입니다 4만 2천 원 어떤 일이 있어도 수프 나와도 지지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붕괴하면 다음 공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선을 그어봤습니다 1차 6만 7천 원 2차 6만 원 요거 4월 말까지 ABC로 빠질지 여기서 대반중적으로 딱 빠질지 요거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보시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어저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낮습니다 한 건 이 거래대금 사이즈 보세요 요새 코스닥 거래대금 사이즈가 더 낮습니다 또 하나 제가 ETF의 저주라고 표현하는데 요새 톡하면 코덱스 200 1천억 단 3척 단에서 사면 이쪽은 팔고 또 팔면 사고 X축으로 계속 롱션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제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제 다시 이제 지금 한 30초나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은 5G 그 다음 북방주는 한 두 달간 정도 좀 쉬세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심지어는 7만 7천 원 때 산 거 8만 3천 원 8만 5천 원에서 오히려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게 매매와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감사 보고서 낸 기업 중에 적정 의견 받은 주와 그 다음에 정책 관련 주에서 예타 면제나 그 다음에 SOC 관련된 종목으로 집중하는 감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략화시켜드립니다 이승조의 TMI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